오우 모녀. 이번엔 모녀팀. 어린아이가 있었어.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준이 새떡새떡. 잘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응. 이거, 이거, 이거. 기대, 기대. 좋은 평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긴장되네. 이거. 커리부터 드셨네요. 오, 어머니 마음에. 저 소리는 맛있다는 소리야. 너는 맛있다고 얘기해, 알았어. 얘는? 아, 여기. 앞 밖에 매운가 봐. 잘 먹었으면 좋겠다. 표정 봐. 저 눈망을 봐. 맛있어야 될 텐데. 제발.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아유. 흔히야 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흔히가 보지 않았어요, 저 취미. 이야. 나 혼자 다 먹네, 다 먹어. 우와, 난리 났어. 우와, 난리 났어. 얼굴 잘 먹네. 애들하고 맞네, 애들한테는. 맞다. 아, 취미 나온다. 어? 아, 취미 나온다. 자신 있는 게 겉에 찍어. 내가 했다, 이러고. 어머, 어머,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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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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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꽃다발 아닙니까, 가게 꽃다발.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뭐야, 이거. 아, 이거 누구한테 배웠대. 야, 오빠가 만든 거. 이렇게 취미가 먹었어. 오, 세상에, 세상에. 어머, 어떡해. 내 스타일이야, 이준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어서. 어차피 안 먹었어. 그래서 집에 아기를 안 해. 집에 아기를 안 해? 그래, 안 됐는데 자주 안 해. 자기는 그, 그때 요새 자주 안 해고 있잖아. 아, 그래구나. 시사하면서. 이치인도 옛날에도 이치인, 그러면 조금만 찾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 아, 아이다. 이야, 이 짜식. 제가 먹기에는 맛있는데 진짜 약간 가보진 않아요. 잘 먹어도 더 보여. 인식 잘 먹어도 더 보여. 고마워. 아니, 매너가 너무 좋다. 오, 외국인이세요? 외국인 입맛은 어떨까? 외국 사람인데? 진짜? 이거 되게 재밌겠다, 반응. 외국인들이 이준이가 만약에 새떨새떨을 좋아할까? 요리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이준이가 가서 서빙 한번 해볼래? 서빙 한번 해볼래? 어? 이준이가 서빙을요? 영어 잘하니까. 이준이가 영어가 된다. 로스키의 장관은? 이준이가 엄청 도망가다. 와, 잘한다. 오늘 아침은 엄마가 정말 잘하니까 하얀새떨 맛있네요. 언니, 왜 이렇게 잘해? 아름다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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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정원 킴, 펜스터라인. KBS. 제 채널은 펜스터라인. 제 채널은 펜스터라인. 제 채널은 펜스터라인. 이건 아빠 채널이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아빠 요리는 카레라고 하는 거예요. 떡은 랩과 한국어로. 떡은 랩과 한국어로. 그래서 랩과 레이큰. 그리고 셔프. 진짜 잘하네. 흐니 소스. 약간 기업 ppt 하는 것 같아요. 떡은 랩과 한국어로. 그래서 랩과 레이큰.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예. 정말 잘해졌어. 영어 실력이. 잘해도 사실 외국인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데 이준이 당황도 안 해요. 이준이 9살 맞아요? 근데 왜 아빠 요리 설명하라고 이준이 요리 설명한 거야? 아 그래? 잘했어. 어떨까요 과연? 진짜 맛있다. 어 이거 이거 먹으네. 그래요? 다행이다.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이준이 재밌게 봤어. 이준이 재밌게 봤어. 이준이 재밌게 봤어. 이준이 재밌게 봤어. 아 근데 당당하니? 아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소스는 훌륭한. 잘했어. 소스는 훌륭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음식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머! 안될지 않으면 좋겠어. 와 진짜 최고의 칭찬이. 와 진짜 최고의 칭찬이. 아 땡큐. 고마워. 맛있어. 기구.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멋있어. 김재원 씨의 메뉴 알로하 풍팥 폰커리 준비해 주세요. clouds clouds Timessec. 고맙습니다. 1iliyor.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醒